한주의 시작을 알리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2시간 후면 모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광주 전남 1cm 내외, 비의 양은 최고 5mm로 그리 많지 않은 양입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현재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비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대안인데요. 이 대안은 1년 중 가장 추운 때라는 때지만 오늘은 오히려 포근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은 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도 더 따뜻하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 추위 보시면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주 후반부로 갈수록 크게 올라서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장성과 담양이 영하 1도, 영광과 광주가 1도, 화순이 0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장성과 영광이 6도, 광주와 담양이 7도, 구례가 8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물결은 먼바다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눈과 비가 이어지겠고요. 주말 전까지는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